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요. 이제는 느슨해질 정도로 내가 정말 아팠나 할 정도로 잊고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떠올려요.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. 안 돼? 그럼 안 돼요.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. 그건 부정 못 해요. 사장님께 그 짐 지울 수 없어요. 청원 받을 땐 그저 벅차서 기뻐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거 숨기면 안 되잖아요. 사기 결혼이잖아요. 그저 지금처럼 지내요. 저는 이렇게 연애만 해도 좋아요. 아니요. 제발 안 해요. 절대 안 해요. 이만큼 잘 관리하고 계시고 이만큼 버티셨는데 이제 와서 아니에요. 사장님. 설마 한이 와도요. 저한테 짐 아니에요. 짐일 수가 없어요. 여사님 자체가 저한테는 복이에요. 온다면 같이 뭐 안 와도 같이 이제부터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. 그럼요. 그럼요.